돼지 저금통 그러고 보니 이제 저금통이 꽉 찼을 건데 우리 돼지 얼마나 살쪘나 한번 볼까? 돼지 너 이 자식 주인님도 안 하는 다이어트 했냐? 했겠냐? 범인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딱 한 명 뿐이지 오빠! 니 저금통에 있던 만사천은 모른다! 아직 만사천은 사라진 거 말 안 했는데 아 찾다! 아 어디 있는 거지? 오빠 혹시 내 반지 왜 그래? 나한테 말 없냐 어 반지 찾아줘서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감사합니다.